우리 구투스쿨 영상을 제일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30대입니다. 30대를 메인으로 해서 20대, 또 40대 이렇게 봐주시는데 제가 요즘 영상으로도 자주 인사를 드리지만 매주 주말마다 오프라인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오며 가며 이런저런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상담도 하고 30대가 주축이 돼서 앞뒤로 20대, 40대 다 고민이 비슷합니다. 직장인이 대다수고 그래서 늘 얘기 나오는 게 이직. 이렇게 가서는 답이 안 보이니까 요즘 뭐해요 하면 요즘 이직 준비하느라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이런 류의 대화인 건데 여하튼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잘 성공해서 훨씬 더 나은 조건에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했더니 또 만만치 않겠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게 안정적인 느낌이 있다가 또 새로운 것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결혼입니다. 결혼. 저도 자주 관련해서 영상을 찍기도 했고 한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고민거리였던 지금은 고민은 아니거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과 관련돼서 제 것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트스쿨 영상에서 유튜브가 한번 떡상했던 것도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도 결혼 관련된 건데 그게 제가 흉내낸 게 아니라 진짜 제가 한 34에서 35 넘어갈 때 이 고민을 정말 굉장히 진지하게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거든요. 결혼이라는 거를 해야 될까? 누구랑 해야 될까? 저는 또 투자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또 요즘 저거 있죠? 너 T야? T고 또 J여가지고 ENT제니까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막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내 가치 대비 뭐 이런 것까지 막 생각을 한 거죠. 여하튼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보니까 꼭 수강생 분들 중에 결혼 소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좀 친한 분은 청첩장 주고 그럼 제가 이제 화함 보내고 갑자기 어느 날 결혼하고 왔어요.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돌파구일 수도 있죠. 그다음 3번이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조금 늦은 날이긴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좀 안정적인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문직 라이센스를 딴다든가 요즘은 좀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공무원 관련된 수요는 꾸준히 있고 그래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딱 30대 한창일 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내 진로에 대해서 내가 계속 여기에 있는 게 맞을까? 또 한 번 인생의 행로를 바꿔보려고 하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재테크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고 돈 관련된 건데 돈 관련 고민이야 죽는 그날까지 끝이 안 나겠지만 특히나 이 시기 때는 이쪽에 몰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겠죠. 이런 것 중에서 일단 여기서 한 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주면 확실히 인생의 많은 고민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아예 창업의 길로 가는 분도 있죠. 그게 좀 두려우니까 그보다 약간 앞선 단계에서 부업하는 거 신규 소득원 창출하는 거 N자 파는 거 이런 건데 근데 오늘은 좀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생각할 거리가 많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짬 내서 이직 준비하고 결혼 준비하고 아니면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거나 투자 재테크 공부하는 거 끝도 없고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막 주말마다 임장도 다녀야 되고 다들 이제 열심히 살고 있고 이 시점에 뭐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부터스쿨 구독자분들께 정말 파이팅을 한 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끊어서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나와 관련된 것 같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러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들에게 고민 얘기를 아예 안 합니다. 거의도 아니고 아예 안 해요. 원래 그런 성향이기도 하고 T죠. T고 뭐 J고 하니까 그런 성향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이 모른다. 뭘 모르냐.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그냥 내가 해결한다. 이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회계적인 문제 세무적인 문제를 그런 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건물 관련돼서 빌딩 관련돼서 그러면 그 전문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에 대한 고민을 이런 거죠. 술 먹다가 결혼하니까 좋아? 결혼해야 되냐?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어차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가 보이죠. 술자리 분위기가 너무 좋아해. 뭐 그래도 해야지. 형은 하지 마. 뭐 이런 결국은 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 이직할까요? 결혼할까요? 시험 준비할까요? 투자할까요? 뭐 할까요? 그 답은 나한테 있어요. 나한테 나 자신에게 우리가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야 정말 뼛속 깊은 탄탄한 자존감 그리고 자기 확신 흔들리지 않는 뚝심 고민을 아예 안 할 수도 없지만 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물론 다들 시간도 없겠지만 냉정 얘기해서 시간보다는 혼자 있기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거든요. 고독하잖아요. 사람은 이게 본성이라고 합니다. 뭔가 무리를 지어야 되고 저도 그거는 절대적으로 공감해요. 그런 네트워크에 속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나를 바꾸고 환경이 중요하고 제가 그런 얘기도 자주 드렸는데 절대 그 과정 중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딱 내 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이지? 이 고민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남말에 휘둘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누가 뭐라든 주변 상황이 어떻든 시장 상황이 어떻든 뚝심 있게 계속 밀고 가는 면이 있는데 나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던 게 노트를 꺼낸 다음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제 나이 쓰고요. 웃기죠, 이게? 이걸 주기적으로 해요. 올해 몇 살 그리고 출생이 어디고 내 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쭉 씁니다. 자기 객관화 작업이죠. 그러면서 항상 내가 뭐 좋아하지? 되게 유치한 것도 다 써요. 좋아하는 과일, 귤 정말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언제 기분이 좋지? 스트레스 받지? 내가 살면서 되게 행복한 경험 되게 바보 같았던 경험 이런 거를 항상 써요. 그래서 제 자신을 되게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고 나의 어떤 포텐과 한계를 물론 한계를 짓는 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기질적, 성향적 안 맞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눈이 생겼고 남들이 뭐 뭐 하는 거에 전혀 휘둘리지가 않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잘 알고 나는 내 인생을 가니까 저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저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작업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은 채널 성격답게 확실히 열심히 사시고 열정적이고 욕심 많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막 고군분투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액션이죠. 액션 결과인데 그 이전에 나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 진지한 고민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돈 얘기 투자 얘기 재테크 얘기 하다가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드려봤는데 저도 아직 젊은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갈 날이 생각보다 긴 것 같습니다. 인생 짧다 시간 빠르다 벌써 7월이 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전체 인생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인생은 길 것이다. 지금 80대죠. 평균 수명 우리 때 90대 100 이렇게 갈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반도 안 살았거든요. 결국 인생은 그 누구와의 비교도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자 나와의 대화자 또 나를 극복하는 것이자 그런 거라는 생각을 요즘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우리 부트스쿨 구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나와의 조우 대결 결투 또 때로는 이렇게 감싸주시고 그 행위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파이팅! 고생 feat. 고생